안녕하세요. 벤쿠버 신규분양 퀘인 서수지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플리핑택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예시를 통해 어떻게 세금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캐나다 정부는 일부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이윤을 남기는 이른바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플리핑택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세금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BC 주정부가 각각 다른 과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두 과세 기준을 쉽게 설명해드리고 투자자와 실거주자의 예시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플리핑택스가 뭔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연방정부의 앤티플리핑택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 BC 주정부의 홈플리핑택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네 번째, 예시로 투자자와 실거주자의 경우 어떻게 이 플리핑택스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규분양도 플리핑택스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플리핑택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출발! 첫 번째, 플리핑택스. 플리핑택스는 주택을 구매한 후 단기간 내에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거용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뒤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판매해서 차익을 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연방정부와 BC 주정부는 이 플리핑택스에 대해서 각각 다른 과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연방정부 앤티플리핑택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방정부는 2023년부터 주택 구매 후 1년 이내에 판매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차익은 자본소득, 즉 캐피탈 개인이 아닌 일반소득, 비즈니스 인컴으로 간주되고요. 개인소득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소득과 주택 판매로 발생한 소득이 합산된 뒤 전체 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앤티플리핑택스에는 몇 가지 면제사항이 있는데요. 가족의 건강문제, 이혼,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판매할 경우 면제가 가능하고 이때에는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음, BC 주정부 홈플리핑택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앤티플리핑택스와 별도로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로 홈플리핑택스인데요. 주택을 구매한 뒤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주택을 판매한 경우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BC 주의 홈플리핑택스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주택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를 하더라도 2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직접 거주한 경우에는 최대 2만 불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주택 내 가전교체 등 개선비용은 발생한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가족의 사망, 건강, 이혼,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을 소유한 날로부터 1년, 즉 365일 이내에 판매할 경우 발생한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지 366일부터 730일 사이에 발생할 경우 이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2년 후에는 0%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방정부의 앤티플리핑택스와 BC 주정부의 홈플리핑택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실 좀 헷갈리시죠? 투자자와 실거주자의 경우를 나눠서 예시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투자자가 1년 이내에 판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철수는 지난 2024년 5월 1일에 50만 불 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 채 안 된 2025년 4월 1일에 해당 주택을 60만 불에 판매합니다. 이때 총 10만 불의 차익이 발생하는데요. 먼저 연방정부의 앤티플리핑택스를 보면 모두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잡혀서 기존 소득과 플러스 10만 불에 대한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BC 주정부의 홈플리핑택스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10만 불에 대한 20% 즉 2만 불의 세금을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판매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명우수는 지난 2024년 1월 1일에 50만 불 주택을 구매하고 2025년 5월 1일에 즉 486일 후 해당 주택을 60만 불에 판매합니다. 총 10만 불의 차익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앤티플리핑택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본소득으로 차익의 50%인 5만 불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음으로는 BC 주정부 홈플리핑택스인데요. 세율은 다음 식으로 적용되어 최종 세율 13.1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만 불의 차익에 대한 13.15% 세율이 적용된 약 13,150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거주자가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영미는 2024년 5월 1일에 50만 불 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 채 안 된 2025년 4월 1일에 해당 주택을 60만 불에 판매합니다. 총 10만 불의 차익에서 연방정부의 앤티플리핑택스로 차익 10만 불 모두 해당 연도의 소득이 되어서 기존 소득 플러스 10만 불에 대한 소득을 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BC 홈플리핑택스로는 20% 세율이 적용돼서 10만 불에 대한 20%, 총 2만 불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 공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거주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판매한다면 투자자와 동일하게 개인소득과 10만 불에 대한 소득세 플러스 주정부 2만 불을 내게 됩니다. 네 번째, 실거주자가 1년에서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수정인은 2024년 1월 1일 50만 불의 주택을 구매하고 2025년 5월 1일 즉 486일 후 해당 주택을 60만 불에 판매합니다. 총 10만 불의 차익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앤티플리핑택스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BC 홈플리핑택스로는 실거주 공제 2만 불이 적용되어 총 8만 불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세율은 다음 식으로 적용되어서 최종 세율 13.1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8만 불의 차익에 13.15% 세율이 적용된 약 1만 520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분양도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는지 얘기해 볼 건데요. 신규 분양으로 구매해서 완공 전에 전매하는 경우에도 이 플리핑택스가 적용이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연방정부와 BC 주정부는 각각 다르게 이 세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는 컴플리션 전에 판매를 한다면 안티플리핑택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BC 주정부는 신규 분양도 동일하게 계약 후 2년 이내에 판매할 경우 홈플리핑택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방정부와 BC 주정부의 플리핑택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세금이 별도로 적용돼서 세금부담이 커지는 만큼 주택을 구매하신다면 최소 2년은 보유하시고 그 이후에 판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2년 이내에 판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에 따른 세금부담을 꼭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불가피한 사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적용이 되므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